천만 관객을 사로잡은 흥행 모집 여배우 탈색주 매력을 뽐내는 아이유 여신 전지현 그나마 셀프 카메라를 찍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셀프 카메라는 저 전지현입니다 솔직한 모습 1999년 당신 나이 18살 여고생 시절 전지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촬영하기 위해서 저는 뭘 들고 다니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큰 거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악세서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딥하게 남이 욕할 때 서점을 찾은 전지현 과연 그녀가 찾는 책은? 오렌지 보이 몇 권까지 나왔어요? 만화 여기 안 나와요? 만화책이었다 평소 스티커 사진 찍기가 취미인 소녀감성 전지현 같은 소속사였던 G.O.D. 멤버들과 스티커 사진 찍기에 나서는데 찍겠습니다 스티커 사진 찍기 완벽한 얼짱들의 스티커 사진 과연 잘 나왔을까? 그리고 셀프 카메라에서 공개한 전지현의 무결정 민락까지 셀프 카메라를 통해 솔직하고 털털한 매력을 보여준 전지현 와우 1 3